마을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단체죠.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가 제13대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사람, 새로 취임한 김진호 회장을 만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전해드렸습니다. 서초구 새마을의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진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마을에서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마을운동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활동하시는 현장에서 함께 힘이 되고 고견을 듣고 실현 가능한 것들은 바로 실천하여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셨고 이웃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함께 잘 사는 이웃으로 완성해 나갑시다. 마을과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 새마을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기본이해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의 이미지 제고와 자립의지 및 소속감, 의식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원단체 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마을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산림국민운동, 공존과 순환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헌옷 모으기, EM비누 만들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생명숲 나무슴기, 하천정어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단 가꾸기, 경로잔치, 방역, 에너지 캠페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쌀, 연탄 나누기 등 활동도 꾸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직 확대를 위한 단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마을 문구, 직, 공장협의회 등 회원 단체 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활동 우수 사례, 수범 사례 전파 및 지도자와 동, 단위 주민 참여 의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장과태윤 gracias. 김장의 좋은 원인